음 생방송 안하고 게임하거든요 자 이렇게 봐주세요 수평 민감도랑 수집 민감도를 좀 줄이고 밝기는 조금 밝혀야겠다 최대 FPS는 60프레임으로 하고 그래픽은 무조건 높음으로 해야지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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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프레임 네 아니요 한글 자동인데요 어 갓겜이네요 아 자 놀라운 사실 됐다 업데이트 17%요 근데 이 게임 처음 해봐서 업데이트 뭐에요? 22%요 너의 화나셨나요 혹시? 화나셨나요 시몬? 혹시 화나셨나? 뭐하는 슈아이키지? 이거 게임 근데 인식이 안 돼? 무슨 인식? 사면? 그 OBS 인식 돼? 왜 당 안 돼? 나 게임캡쳐로 잡았어 잠깐만 아 나 키보드 하나 사놔야겠다 게임컴에서 이거 기다리는 동안 송슈컴에서 소리 꺼놓고 푹탈좀 하기 키보드 뻑뻑해서 못하는데 지금 아 형 나 곧 있으면 스위치 사니깐 그걸로 푹탈하자 아 저 테트리스도 하자 테트리스도 하자 테트리그라운드 아 그 태구구? 그거 재밌지 테트리스도 하자 테트리스도 하자 테트리스도 하자 테트리스도 하자 테트리스도 하자 진짜? 다해? 테트리스도 하자 아 진짜? 테트리스도 하자 테트리스도 하자 왜 화면 캡쳐가 안 되지 그냥 다 봐 어 윈도우 휠체야 되자 딴지 못하는 게 아시니 그 지도님 예 2분 29초요 테트리스 왜 끌어 하셨어요 별로 몰랐죠 아니 저도 억울해요 오늘 왜 끄라고 하셨어요 제일 재밌을 시즌 이었는데 근데 모두가 끄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니 안 그런가요 김지도 시청자 여러분들 야 평은아 어 너 마이크 아 듣기 싫어 좋습니다 어디 좀 편안해 이사야 나는 내가 주댕이를 열면은 분위기가 쌓여지는 그런 브레스를 내뿜나 내가 입안전이가 티나라고 그럴까 뭐 제가 갑분싸 오라를 가지고 있나요 아하하하하하하 넷 이제 고칠 수 없다고 난아양 가냈어 네가 나의 나의 그 밥줄을 요새 건들잖아 음 난아양이 어항 속에서 잠깐 나와 있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나나에게 나 다시 안 봐줄 것 같다 아하하하하하하 형님이랑 얘기 좀 해보려고 걱정하지 마 답안치고 올게 저 그러면은 고양이 만질 겸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오케잉 성윤이 패치 다 해놔 네잉 뭐야 누구 나갔어 오케잉 오차비 따라와 오케잉 나보고 혼자서 김진우의 시청자분들을 만족시키라는 건데 김뿐 따라와 어? 아 병신 김진우? 참 죄송한데 그 저기 흠 안녕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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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앤 깜짝 없앤 도움봐 고속 그를 없앤 별 맞이 비번 Im işte bay 사 Eu 제가 어 아 어 kład 와우 카운트 가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눈을 감았지만 아이고 니가 주도자지 아이고 전혀 전혀 김뿡이 그 김뿡인그랬어 니가 아까 가기 직전에 고차비 따라와 이러는거 봤는데 그 제가 억짱도 니가 주도자지 왜 그러세요 니가 주도자지 아니 그냥 해봤어 그냥 한번 해봤어 근데 차비가 재밌어하는거 같다고 차비 불렀빨리 그 이제 그 니가 주도자지 아 왜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도자 누구야 나와 나나 형이요 차비야 김뿡이지 나는 나나 형이요 제보 욕심나서 너냐? 죄송합니다 설치 다 되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다시 웃음소리 인정 하하하하 할로윈이 놀러박세요 이거보다 10월 30일이 하하하하 하핳하 고차비지 못 믿겠어 너 굶질만 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코에다가 다 팔콘펀치 한 대씩 때려서 코 뚫어주고 싶다 인중 위주로다가 두뇌 세게 한 번 때리고 싶다 팔콘펀치 나나향이 빨리 게임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두 분 다 게임 안 들어오셨고요 어? 다 들어왔는데? 게임에서! 게임에서! 내가 알아서 있어 그대 받어 근데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뭐야 뭐야 이거 그냥 시작하네? 어 뭐야? 오프닝멘트 안하니? 번원 무력화 시키세요 아무도 떠나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데바데 같은 게임인건 알았는데 어? 아 그럼 이거 아 뭐야 나 손에 못해 난 탈출하라 그러는데 진흥 왜 방해하라 그래? 이 배신자 새끼 오 전기가 있네 어? 이거 사장님 그냥 불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원래 살인마가 난데요 아 맞네 님들 세명은 현동해가지고 하는거고 저는 원래 살인마가 맞는거 같은데? 오케이 나 무슨 캐릭터야 나 어떻게 생겼어? 이 앞에 그 니가 누구야? 나야 맨 앞에 어 점프가 없어 어 점프가 없어 맨 앞에 나 나 지금 왔다갔다 어 체크무늬이 맞아 나네야 그냥 빡빡이 아 아 이런거구나 오케이 게임 파악 끝 납득이 납득이 우리는 발전기를 돌려서 탈출을 하랬어 여기서 나가가 최종목회를 했어 어? 아니 그건 저 용도 알겠지 우리를 방해하는 거는 맞아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왜왜왜왜왜 아 깜짝이야 나 오늘 아침에 골프게임하고 가서 지금 담력 굉장히 높다 마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찹등이 어디갔어? 야 무서운 소리야 나 그니까 아 뭐야 이거 C 야 이거 술래 술래 비웅신이야 아니 이거 술래 비웅신이야 먼저 가 그거 할 꺼 그거 할 꺼 플래시마이트 할 꺼 근데 그거 안보여 어떡하지 어떻게 꺼? F F F F 아니 내가 진우형 방송하는 보고 있는데 저거 나이트 비전 있어 끌 필요 없어 그래 그래 힘이 필요하다 방송에 뭐가 있는거야? 아 나 몰라 모르고 옆에 뛰어놨는데 보이더라고 이렇게 끌게요 죄송 오 이거다 이것이 발전기가 아닐까? 아닌거 같은데? 맞아? 여보세요 님들아 제 목소리 들림? 네 어디 계세요? 우리 이걸로 아나 그럼? 야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나 술래 마사 이거? 달리기 개 느려 뭐 이따게나 있어 내가 어디에 통이 있어? 나는 어디에 통이 있어? 나는 어디에 통이 있어? 아 내가 피할 거 있어? 몰라 난 새벽에 통이 있어? 몰라 탐방이네?! 아냐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몰라 내가 일단 여기 설치하게 뭐 했는데 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나 이거 정말 심장 없는데 난 칼이 카면 총 나와서 아까운데 뭐야 이거? 템 누룸에는 맵이 보인다 아 우리 어디 있어야? 엔터를 누르면 채찍칠 수 있다 이거 못 깨나? 나 위치 어디야? 내 위치 아니 맵이 되게 넓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현재 김진우 어 나 알겠다 야 승하 여기 어 나 이거 발전기에다가 E를 누르니까 그 이상한 막대바가 지나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지금 아니 첫편부터 술래하면 어려워서 못하겠다 4초 뒤 고침 1초 아 나도 하고 있어 아 이렇게 수리 아 이러면은 나가는 어 이러면은 저쪽으로 나가는 문이 열렸어 탭을 눌러서 보면은 우리의 위치를 현재 찾을 수 찾을 수가 없어 여기 야 내가 일러봐 콩아 일러봐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여기여기여기 따라와 말할 수가 없구나 그 아 이거 여기 가면 숫자가 나와 여기여기여기 보이지 아 오케이 어딘지 알겠지 어 그러면은 아니 이거 전기 다 쓰면 충전해야 돼? 여기 맞는거 같은데 일단 저곳이 나가는 분은 많은데 아니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제약이 많은데 이거 이거 똥캔이냐? 편질하시던가요 살인가들이 원래 좀 징징거리더라구 음 제일 편한거 하면서 그니까 우리는 뭐 고쳐야되지 뭐 해야되지 딱 돼 왜 여기 어디야? 이거 마우스 왼클릭하면 지질 수 있어 저기 사례만 알려 이거? 아니 왜 저 괴롭혀요 형님들? 값맞아 올려야겠다 어 영주권 필요하라고? 한국인가? 사드키가 필요한가봐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대바다랑 살인만은 많이 다른데요 왜요? 이게 가까이 있으면 심장이 누군 누군거려 이거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직접 뿅아 나왔어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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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영주권이 왜 필요해 영주권이 왜 필요해 영주권은 뭐야 왜 필요해 영주권? 코브 씻는 것도 되게 많은가봐 아까보다 많이 갔니? 블루 카드가 필요하다 심장소리는 그냥 차비님 시체 옆에 있으니까 나는거구나 어 뭔가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나봐 맞아 손 마주 잡고 있는거 뜨더라 시즈 옆에 으음 아니 이 색깔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색깔 키를 얻었거든? 이 색깔 키가 뭘까? 말이 못하겠어 뿅아 무슨 무슨 색인데? 그 뿐이 윗돌이 색 그게 더 없지 윗돌이 뽀뽀지 아 미국 국기 색깔? 야 쟤도 그 색은 알아 미국 국기 색이 2개 아냐? 김진이가 밥은 잘 그니까 근데 대표적인건 2개 아냐? 맞아 그거를 벌은 빼야지 일단 어 아 우리는 저기 야 직구가 공유되니까 야 그 그 오케이 움직여보자고 자 여기서 아 와 똑똑한데 됐다 와 와 개 똑똑한데 거기 이동하자 거기 이동하자 여기냐 아니 이거 진짜 진짜 따돌림 당하는 느낌인데? 아이고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파란색 카드키기 여기서 쓰는거니까 여기 대기하면 아무도 못오죠? 뿜 죽었어? 응 죽었어 야 맞다 이때다 응 컴온 하향이 오세요 어딨는지 알고 오라에요 지금 나한테? 나 A1에 있어요 A1? 언제 거기까지 도망갔어 거짓말이야 준우 형 A1 아니야 나는 지금 C2쪽에서 지금 기회를 노리는 중 이 더러운 배신자 하핰 하핰 난 그냥 내가 살려준거 알지 왼쪽에 화사표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뭘까요? 계속 돌아도 돌아도 같은 데를 맴돌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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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해져있는 출구가 있어 어 출구가 있어 그니까 예비 발전기를 찾아 가동 내가 방금 주 발전기를 사용했고 키 카드를 찾아서 예비 발전기를 돌려야돼 반대 예비 발전기를 찾아서 가동시켜서 키 카드를 찾고 이제 주 발전기를 찾으러 가야돼 아 탭 누르면 탭 누르면 이 목표라 아 이거 왜 튀는거야 이거? 여기 데미지 없어? 왜 내 머리로 날아? 아 이거 데미지 없는거야? 하핰 뭐야 여기 인성전도 있네 그니까 아 네비 어렵다 네 네비 어렵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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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면 내가 맞잖아 또 퓽신게 하핰 받아라 독가스 니가 이겼다 니가 이겼다 나 이거 니가 이겼다 나오는데 이거 살인마 해보실 분 친구와 함께 플레이로 방 만들어주세요 이거 저기가 있어 직업이 있네 네 의무병이 있고 탐지병이 있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 레이더를 가던가야 저기가 지루 표시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지나 된 건가? 초대가 되는구나 나 알아 들어왔어 잘했지? 어떻게 들어가 알아서 아니 초대에서 내가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의무병 차빈님이랑 나나잉님이 의무병이었나본데? 의무병은 뭐지? 그 EMP로 애니메트로닉스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데 내가 맞은 게 아니 뭐야 하이? 저 지원자였어요 아까 이거 왼쪽에 또 맞네 뜨네 나는 무슨 번개 내가 의무병인가? 퍼즈 같은 게 있네 아 잠깐만 깜짝이야 쟤 퓨즈 찾으래요 퓨즈? 근데 상대 나나양이라 별로 안 무서운데 오른쪽에 레이더에 누가 잡히는데? 나나양인가? 저거 다 땡이 아 뭐야 사기네 이거? 아 님들 저랑 비비지 말아봐요 렉걸리니까 아 방장이 나나양이라 핑티는 거구나 아아 아아 아이 가리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뭐잉? 나 길을 모르겠는데? 돌면서 그냥 방 다 들어가봐야되요 이거는 여기는 한글화가 안돼있네 맵이 신규 맵인가 봐 이거 패치도 하나보다 어 이거 패치 자주 하더라 이거 오늘자 업데이트만 4.6기가 있어 니가 게임이라 소리 발소리 야 성윤아 이거 좌클릭 어떻게 써? 나 이거 왜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아니 제발 어떻게 쓰는 거야 나 EMP 깔아 놓고 갔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서 저 맞았어 아 아프다 퓨즈가 필요하다는데 나 퓨즈 보고 있는데 여기 있어 쏩니다 나나 형님 어디 있는데 해요 여기 퓨즈 거기 있다구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한번 봐도 아 그만해 아니 완전 호그야 거기 어디야? 어? 어 온다 나 땡이가 뭔가 화면이 안 돼 아 아 아 이렇게 생겼구나 오케이 어 나는 퓨즈 있는데 알려줘 알려주면 쏠 거야 안심해 왜 자꾸 반경 되있는걸 왜 그런거잉? 그거 좌측 하단의 스테미너 게이지 있어요 에너지라고 엇허히토 출박 나나 형 토막고 있는데 나나 형 슈д 막고 있어 Pelosi님 요거 힘이 필요하데 나도 힘이 필요하다 파워가 없다는거 아니에요? 전기가 없는거 아니에요? 파워 파워 나 그거 아까 봤는데 아아... 흔들받게? 게임 2A를 하게 나나나 도와줘 도와줘 어 아! 도와달라는 얘기! 야! 들어갈거야? 야! 들어갈거야! 도와줄거야? 안 도와줄거야 싸워봤어 미안해 미안해, 헛풀어 어? 안 도와... 근데 도와준다고 해도 저 사람 길 몰라서 별 쓸모없음 아니, 나 여기... 아니, 아닌데? 안돼! 나만 봐야지 근데 아까 있었죠, 여러분? 저 아까 그거 봤죠? 나 있는 곳이 어디야? 키카드가... 봤죠? 아, 키카드 위치가 나오네, 애초에 메베 어디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오른쪽 출구 정반대편에 있는데요? 출구도 나오네, 메베 아... 김진이 죽어있어, 사장님 왜 죽어있어요? 어떤... 개 잠... 내가 지금 여기...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를 들어가려면 저 퓨즈를 꽂아야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퓨즈를 먼저 찾아야돼 퓨즈 저기 흰색 맵에 있는 저거 아냐? 맵에 뭐 여러가지 있는데? 아,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 왜 그러지? 나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넘어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 땡이... 좋아! 아니, 나... 나, 땡아! 나, 땡아! 나, 땡아! 나, 땡아! 나, 땡아! 저 사람을 믿는데, 믿을 게 없어서 근데 이거 땡이 제거 되게 시원시원하고 괜찮다 내가 이겼단다 음... 제가 살인마 해볼까요? 네! 아... 너무 어렵... 이거 너무 살인마 왕따 게임 같은... 들어오세요 나도 외로웠어? 초대해드림 나도 외로웠구나, 나나야 초대했음 아! 제가 소리를 끄고 할게요 외로웠어? 음... 아, 우리도 그럼 인게임마이크 쓸까? 아, 인게임마이크 써요? 인게임마이크 네, 인게임마이크 써요 오케이 빠라라라따... 근데 이게 왜 2야? 1도 있어, 이게? 오우야 님들 제 목소리 들려요? 어, 사... 맵, 맵 되게 많다 이거 eso 오오... 어... 여기 건너에 셋이 다 있다는 건데 여보세요 님들 제 목소리 들려요? 하이어 님들 제 목소리 들림 이 시발 첫 깐다 진짜 아니 몇 초나 이러고 있어야 돼 이거? 이게 공평한 밸런스의 게임이 맞나요? 아이씨 아이씨발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도대체 이거 달리기 개빨라 저기 아니 이거 멍구네 그냥 응피함 아니 능력이 이게 다야 아니 저기요 이게 정말입니까 사거리 너무 구리네 살인마 너무 불쌍하다 이거 나머지 어디서 맵을 좀 봐야 되나 베이스 라베린스 아 맵마다 해야되는게 다르네 어? 가스 차는데? 여기다가 그냥 이러고 있는거 진짜야? 아니 저 가스 왜 아니 가스 범위가 아니 가스 범위가? 죽나 이러면? 맞았나? 이게 안맞았냐? 하아 이거 완전 개거이지같은 게임이네 이거 젠바데였으면 이럴일 없었는데 하지마 T100 아니 T100인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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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님 그립습니다 아이씨이만 황즈게 피해 아이씨이만 황즈게 피해 쿨타임은 또 왜 저렇게 짧아 저거 아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 이거 왜 이렇게 구려 캐릭터 나가 아이씨이만 황즈게 피해 댕댕이 말고는 뭐 없어? 아이씨이만 황즈게 피해 아니 이번엔 미로야? 가지가지 하네 아이씨이 아 여기 어디지? 휴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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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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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관에 둔 쥐다. 에너지만 차면 넌 뒤졌다. 한 놈 남았다. 에너지 진짜 쥐같네. 에너지 진짜 쥐같네. 한 놈만 걸려라. 한 놈 남았다. 아니 왜 이거 살인마에 보조배터리가 없지? 한 놈 남았다. 한 놈 남았다. 만당 충전 중. 해골 표시 떴는데 이걸 못 돌아봐? 심지어 점프를 각도로 바꿔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놈 남았다. 어디야? 이 근처에 있을텐데? 아 저기있다. 총알있니? 다 쓴건가? 4발 다 썼나? 총알 4발짜리지 이거. 아까 나 의무 스킬도 4발이었으니까. 다 썼나본데? 아니 캐릭터 줄넷 빠르네 진짜? 저걸 잡으라고? 게임 개발 단계에서 자기들끼리 게임할때는 이 게임에 커다란 문제가 있던거 발견을 못했나? 제발 아이 개새끼야 시발 아 제발 죽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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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발 안다 여기가 이거 시발 시발 스트레스받아 그 잡았노? 시발 씨발 씨발 씨발! 씨발 씨발 씨발! 아! 존나 짜증나! 아! 젖 같은 거! 존나 느려 씨발! 아! 생존대 개새끼들! 아 씨발 눈앞에서 티빙이 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어야 돼! 아! 존나 느려다! 아! 철수받아 씨발! 아니 이거 버그 아니야? 야! 눈앞에서 발전기 돌리다가 뒤돌아서 가는데 그걸 보고 있어야 돼! 살인마 보조배터리라도 줘! 존나 느려다! 오! 존나 느려다! 야 서민아 너 살인마 해봐! 어? 나? 알았어! 아! 개웃겨! 잘 들어와 주세요! 아! 아! 이거 한 번씩 다 해봐야 돼! 그래야 느낌을 안다! 이거 이무병으로 내가 못 봤구나! 내가 내가 원하는 그걸로 플레이 안 되나? 그건 안 되는 거 같아! 또 새로운 매부인가? 아닌가? 아까 같은 건가? 아! 이거 여섯 발이나 했구나! 왠지 개좋 같더라 이거! 씨브랄 거! 중간에 차빈이 죽고 우리 머리쓰기 싫어하고 할까? 뭐야? 나 총 없어! 자 그럼 저 마이크 운동합니다! 안녕! 안녕! 아이가 총이 없네! 나는 의무병인가 봐! 차빈님은 마이크 켜도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생존자들은 마이크 켜도 될 거 같아! 아! 나구나! 아! 나구나! 어! 이거다! 어! 여기 있다! 뭐 찾아요? 어! 이만 이거 맞아! 이거 배터리랑 와이어랑 어! 안녕! 얘들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나랑은 다르잖아?! 뛰어! Cindyмотрите! 저거 나랑은 다른데 근데? OOo ander기iot knowledge 저게 살이 정말 빠른데 살Flbound? unk!! %ängt? Щorton 알 superhero civ kommk 어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아니 멍구만 명실에 씨발 아 오늘타긴 내 어제 뭐야 저거 이거 했었어요 라고 이렇게니까 사장님 어그로 음 잘 모르겠네 지금 노셈 괴물을 만들고 그냥 김민호 또 사리마 시켜야지 언니 이거 뭐야? 야 먼 거 씨발 개똥캐 야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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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만 뭐 해보자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ㅈㄴ 빨라 야 너 ㅈㄴ 빨라 뭐야 아 징그러워 어 무서워 아 저 개 징그러워 저 뭐야 야 먼 거 병신개 씨발 뭐야 이거 야 이게 공포 게임이지 음 너 잃어 야 이게 이게 공포 게임이지 아 이게 캐릭터가 다른 건가? 어 야 나 다른 살인마 해볼래 그래? 아 무서워 나도 해볼래 살인마 아 차비님 해볼래요? 나 한 번만 해보고 해봐도 돼? 나 진짜 딱 한 번만 아까 멍구 했던 거 너무 억울해서 오케이 그래요 멍구 병신 캐릭터 했던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나 딴 거 한 번만 해볼게 내게 개 센 거였구나 어 그런 거 같아 속도도 엄청 빨라 음 오 개빨라 쳐돌았다 아 퍼аг 프로닛 가 하루아 에피소드 이쁜 아 천천히 에피소드 오 가자 가자 얘들아 내가 EMP 맞춰놨어 죽었어? 이거 오디션 하는 건 뭐야? 다 입력하면 뭐가 되나? 어 그거 다 입력하면 죽일 수 있어 확 힙이야 형이 틀릴 경우 틀리거나 생존자가 맞출 경우에는 풀려나 나 벌써 죽인 것 같은데? 아 이건 대신 근데 에너지 차는 게 오래 걸리는구나 못 지켜 못 지켜 못 지켜 리듬 게임 수준 가자 나 이렇게 총 나왔어 이제 지킬 수 있거든 알겠지? 총 나왔어? 어 나왔어 나왔어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지켜줘 가자 오케이 30초 조심해 나 14초 그 빨라 그 빨라 그 마우스 차진 거야? 빨간색 바깥으로 안 나간 거야 아이고 틀렸다 아 둘 중에 누가 먼저 리듬게임하네 그거구나 이거 뭐 어떻게 잘하는 피지컬 게임이었네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 아 서로 하는 거구나 아 아 아 이게 살인마지 아 나 실패했어 어허 개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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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빌 개자래 개자래 멍구는 저게 없는 대신 그냥 쓰레기구나 캐릭터가 차라리 오디션 할래 오디션 멍구는 저시스타먹고 그냥 화키리거든요 음 근데 캐릭터가 분신이에요 해보자 오디션 그거 가까이서 맞으면은 걔는 화키리야? 나도 화키리 했어 아까 아 오디션 시켜줄건 가까이서 맞아도 오디션 그냥 성윤이가 급하게 누르고 살린거 같던데 저 전력회복중이었는데 이걸 안도망가네 제정신 어 어 어 어 뭐야 오디션 하자는 줄 알고 안갔네 안갔네 아 아 이거 캐릭터 그 뭐냐 멍구는 에너지가 빨리 차는 대신 준내 느리고 병신캐고 얘는 에너지가 느리게 차는 대신 준내 빠르고 이거 살인마 해보실 분 아래서 이거 먼저 애니메트로닉스 클릭하고 살인마 하는 거 같거든요 어 어 방금 하신게 뭐에요? 저 그 뭐냐 제일 위에 있는거 PM 55 56 아 성윤이가 에마 한거 같던데 엠마 엠마? 멍구가 저기 라스트 리타? 그럼 내가 캐스트를 해볼게요 저거 병신캐해요 멍구 하지마세요 진짜 멍구하면은 사람 죽이기 전에 혈압 올라서 내가 먼저 죽음 아 아 아 아 게임 재밌네 초래했어요 네 이거 생존자 선택할 수 있는데 보니까 생존자 선택 여기선 못하는 거 같던데 우리는 선택 안되던데 아 그래? 눌리던데 아 나 안 눌리던데 나도 안 눌리던데 어 방금 나 눌려고 들어갔는데 되나 볼게 가자 이건 뭐야 난 또 EMP쟁이 지원맨이야 아 아 이거 열다섯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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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차클릭 차클릭 아 차클릭 와 이게 공포게임이다 아 아 니가 차클릭 빡실래 오 젓나무섭어 뭐야 깜짝이야 이번은 뭐지 와 놀랬다 죽는줄 알았어 어 필자가 있어야 definite 네 퓨즈는 사랑이 죽었어 야 왜 빨간색 불빛 지나다니여 무서워 뭐야 저거 저 사람한테 존나 무서워 아 못 맞췄어 살려줘 맞췄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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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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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판정 개의자네 맞췄다 맞췄다 괜찮은 분가? 맞췄요 아 개무서워 진짜 방금 건지 무섭다 퓨즈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 네 처음엔 퓨즈를 찾아야지 이봐 별로 위험한데요 퓨즈 어떻게 상대했는지 모르겠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아 나 깜짝이야 앞으로 가는거 들었어 아니 안보이는데 갑자기 나타난다 이거 와 진짜 무서워 저거 아 시발 깜짝이야 어 어 어 타왔다 뭐야 어디서 어 소름도다 약간 그 알지 몸에 소름 쫙 끼치는 거 퓨즈 찾았는데 퓨즈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 우리가 있던 거 맵에서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아 시 저 사람 이상해 도라인가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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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꿈으로 이 그리고 빨간색 원 원에서 마우스가 안나가게 아 나가는게 아니라 어 안나가게 된거야? 안된거지? 실패했어 실패했어 퓨즈 하나 더 찾아야돼 이러면? 퓨즈 하나 더 찾아야돼 이러면? 퓨즈 하나 더 찾아야돼 이러면? 아냐 이게 퓨즈 연결된거야 진짜 어둡다 이게 이러면 바깥에 가뭄 같은 데 가야 적극 들어올거거든 이 바깥에 카드키? 저 카드키 있는 그 카드키 있는 곳 집에서 퓨즈 하나 더 찾아야돼 카드키 désir 오씨 깜짝이야 오우 놀래라 무섭네 1인칭으로 못보나 너무 어지럽다 오우 어 가빌보이 있다 형 퓨즈 있어 퓨즈 에바지 에바지 나 자클릭 없는데 에바지 와 저런 와 얍삽하다 아 아 무섭다 아 제발 이게 캐릭터다 아 이게 캐릭터다 존나 무섭네 이게 제일 무서워 진짜 아 이게 캐릭터다 변신도 할 수 있고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뭔가 병신이네 저거 아 재밌다 너무 재밌어 아 존네 무서워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아니 저 화면 갑자기 꺼트리는 것도 개무서워 진짜로 그거 어떻게 한거야? 그거 순간이동 순간이동 있어요 캐릭터가? 네 순간이동 있어요 그 앞에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야 나 멍구 할테니까 다 따라와 안될텐데 안될텐데 멍구 정신건강에 해로운데서 어 힘 받을텐데 괜찮을까 멍구 불안치고 스트레스 좋네 받을텐데 저거 충분해 충분해 어 킹 받을텐데 아 맞아 저거 순간이동이 블라인드까지 있어 방금 했던거 그 안보여 그 화면을 치지직거리면서 어 근데 그게 순간이동이랑 같이 들어있는 기능이야 와 너무 무섭던데 그거 깜짝 놀랐어 처음에 그거 뒤로가가지고 못 멀었을 때 때릴 수도 있나봐 아 이 매매도 추워 없었네 진짜로라는 사람이 나한테 뒤졌었지 야 저사람 무서워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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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뒷바구 보고 탐색깔 1번은 그거 써주면 안되면 누나 근데 저 다리로가죠 아 따로 위치 알려주는거야 님들 님들 점프하고 사람 바로 안줬거든요 다리로가죠 다리로 다리로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 병신캐 심지어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도망가면 안되고요 아래에서 위로 도망가야지 점프를 못 따라와요 저 병신캐 저거 하하하하하 화가 좀 땡겨주셨네 여기 저거 지대로 했다가 저 멍구 멍구 전문가 그리고 저 새끼 뛰어도 뭐냐 뛰는게 생졸나 달리기보다 훨씬 드림 근데 넌 왜이렇게 빨라? 하하하하하하 근데 저게 EMP 깔아놨는데 구경하시 저거 어떻게 터지나 좀 보자 오케이 어 나 가스 찾았어 어 가스 던졌다 가스 던졌다 응 EMP 튀 아이고 부기님 어떡하네 뭐 전화 거는 소리가 없는데 EMP 하나 또 깔아놨어 그럼 가스로 뭐하는거에요? 이걸로 발전기 고치는거에요 아 여긴 퓨즈 아니고? 그럼 여기 다리가 지금 맵상으로 왼쪽 아래니까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베이스쪽으로 가야겠다 산 위쪽으로 아까 그 산 위에 있었잖아요 저희 거기로 가야될 때 와이어도 먹었어요 오케이 와이어는 어딨어? 와이어도 먹었어요 야 지금 아직 아직도 EMP 있는데 있나본데? 여기 길 아닌가본데? 어 거기는 아닌거 같은데? 여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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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어 아 또 눈처럼 있는 눈처럼 있는 눈처럼 들리지 아 어떡해 우리 보고있나 봐 아니 저게 캐릭터가 기본 이동속도는 진짜 개 느리고 달리기는 생존자 달리기보다 느려서 똥케임댕 이거 이거 탐색가가 그 스킬 쓰면 본인만 보여요? 이거 전기 다 달면 15초 기다려야돼? 아 다 보이네 무슨 주가집 캐릭터가 다 있을까?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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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여기다 아 베이스 여기 여기에 고치는거 있고 우리 하나 더 먹어야 돼 가스를요? 왜? 아뇨 그니까 가스 저기 탐 누르면 위에 목표 나와요 오른쪽 위에 아 배터리 찾아야되는구나 응 자 여기다가 EMP 깔아드릴테니까 안전하게 고치돼서 달려오면 EMP 밟을거이 아까 이런데 있었는지 없다 저기 가스 저기 빨리 고쳐봐야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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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가는 중 아 여기도 가스 있네 응 그거 다 써야되던데 한 번에 배터리가 없어서 못해 응응 배터리 찾아와야돼 아 배터리 찾아야돼? 응 한 번에 다시 써야돼요 배터리가 저기 물음표가 세군데 있는데 아 잠깐만 아 퓨즈도 있어야돼 우리 퓨즈하고 근데 미니맵에 흰색 구체가 저희에요 혹시? 아뇨 저거 아까부터 있었던거에요 그럼 빨간색 구체는 뭐임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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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거 아니고 아까부터 있던데 그치 어 근데 아무튼 이거 물음표 있는데에서 아이템 얻는거 같으니까 왼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서쪽이 어느 방향일까요? 네 안 보여 소름 여기 아랜가? 님들 여기 아래 지금 뒤졌죠 우리 뒤졌어 뒤졌어 그럼 여기 어디계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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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여기 아래 뒤졌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맵 기준 오류 어 잠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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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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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집이 주차가 있거든요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집 2채 있는데 가서 배터리를 찾으면 될거 같애 이렇게 도넛은 그냥 도넛처럼 생겼어 자세히 보면 엄마 어 여기서 왼쪽으로 가잖아 여기 아 근데 여기 미국인데 반대로 가야돼 반대로 가야돼 여기 미국이야 잠깐만 이쪽 반대로 가면은 여기 윈거 같은데 이쪽으로 가야되나 기준으로 해서 멍구 어디 써 근데 멍구 아크 어디 써 근데 멍구 아크 우리가 안쪽에 있어요 그대로 세상에 그냥 여기서 돌려보니까 응 멍멍 멍구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멍구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흐흐흫 흐흐흫 그냥 뛰냐면 거리가 걸려져 음 멍구 속 터져 아니 아까 너들이 안보여 여기따 건물 여기따 저라고 오우 소리가 잘했는데 점점 멀어져 아 여기 시작 지점인데? 아 맵이 생각보다 좁은가 보다 스타트 지점이야 여기 여기서 그럼 위로 올라가야되요 왼쪽 위로 근데 여기는 또 미국인데? 아 여기 이거 무조건 지나가야되나? 보자 아 어딨어? 나 노트야 위로 위로 여기 오른쪽이 이쪽인가 본데? 라블린스라고 나오고 여기가 위로인데? 아래쪽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 어딨어? 저거 사과만 하는거니? 아닌가? 얘들아 나 위로에 갇혔어 여기 어디잉? 바부바부 성윤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기 집이 있거든요 오케이 여기 배터리 있지 않을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위로에서 나왔더니 내가 원래 있던 곳이야 뭐잉? 아 나 배터리 찾았어 오 대박 그럼 아까 거기 처음으로 가야겠다 여기가 맵상으로 어디지? 우리 퓨즈 있어야 되던데? 좀 올라가면 위로 있으니까 위로 볼 수 있어 퓨즈가 배터리 아니에요? 다른거같아 있어요 퓨즈 따로 꾸미는게 있더라구요 어? 거기 퓨즈 꾸미는게 있던데? 일단 가볼까? 여기 퓨즈 없는거 보니까 거기다 배터리 꺼낸거일거에요 아냐 배터리 꺼낸거에요 어 그런가봐 누가 누가 저거 전기좀 쟤 진짜 감전당했는데 그냥 효과 봐라 감전당하는 효과은 봐 전기이자 안쳤네 그냥 전기이자 안쳤네 그냥 성인이 좋아 죽네 저 컷 20초 제가 봤을때 멍구는 병신이에요 성인이는요? 걔도요 저거 한다고 한게 병신이에요 여기가 빨간색 타워고 그리워 그리워 니가 너무나 그리워 저기 산인가? 이거 사장 저랑 같이 있는거? 노노나 아 지노님 놓친거 같은데 어디로 왔대? 네베 나 혼자있는데? 네베 그러니까 놓친거 같은데 근데 님들 저 위치 보이지 않아요? 네베 보이잖아 안보여? 혼자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아 님들은 저 안보여?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온가라서 보이나보다 저 하얀 점 우리 안이 네베 아냐 아냐 전 지온가라서 님들 위치 보이면 하이 님들 뒤 위에 오오 안 보이는데 어 여기있잖아요 어디감 어디감 길 따로 오셈 길 따로 오라고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여기 세명이야 지금 아 우리 서로 헷갈려가지고 우리 서로 헷갈려가지고 아 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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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아 아니 진짜 감정소당 나왔는데 근데 진짜 썼다 놀래서 신은 어디있어? 도넛 해 도넛 도넛? 아 저기 베이스캠프 위로 오세요 베이스캠프 위로 우리 여기서 말짱거리 거 아닌 거 같아 도망치자 어기도 있는데? 아니 이거 꼭대기로 올라오면 되는데 베이스 캠퍼 위로 와요 꼭대기잖아 맨 윙 그냥 산 위쪽으로만 달리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네 잠깐만 나 테이저건 있긴 있는데 이거 왜 주소된 거야 가까이 가서 맞추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커서 점프할까봐 아 이거 개빠르네 만약에 너가 놓치면 내가 쓸게 나갔어 이거야? 이거 바깥데 안녕하세요 빈풍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쪽으로 하지 않았어? 맞아 맞아 하이 님대 뒤요 여기 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래로 내려오세요 오케이 저 효과 어떻게 내는 거야 목소리 효과? 개인이 찢어지는 건데요 이 인게임 보이스가 볼륨을 다 못받아내가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찢어지는 거 같아 여기 위에 있거든 응 이거 8초 버티면 되니까 나랑 나 땡이랑 한 번씩 쏘는 거 있어 내가 이번에 먼저 쏠게 그러면 오케이 땡 걱정하니까 우키우키 역시 극렬해 근데 여기 위에 성인이 있는데 그 충분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때리면 돼 아니 이거 존버를 안 해? 15초 뒤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개꿀이네 다 있는데? 나가면 돼 우리 원래 있던 데로 가서 나가면 돼요 그냥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나갔는데 나? 네? 아니지 아니지 그냥 나가줘 어 나가줘요? 아 여기 아 뭐야 베이스가 아 베이스가 왼쪽이구나 어 니가 이겼다 와아아아아아아아 니가 이겼다 나이소 script 멍고 게임 개잼만네 Step 멍고 측, 나 재밌음 나 재밌음 너무 재밌음 멍고 측, 나 너무 행복함, 지금 Click 선생님 그러면 너 살인만 한 번 해보실 분 제가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해볼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오케이 나나 형님 뭔 구할 거예요? 절대 안 하지 생각이 있으면 절대 안 하지 아 멍구 개갓이 멍구 개 재밌는데 멍구 내가 재밌는데 멍구 내가 재밌는데 멍구 내가 재밌는데 탈출한다 음 뭐 나왔을까 나나 형 난 멤버 안 보이는데 앱이 발전기를 찾아 가동시키세요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 님들 같이 다녀야 됩니까 멍구 아니고세요 저거 오디션 하니까 아 좀 길 오케이 부엉이다 부엉이 부엉이가 어떻게 하? 화면 방금 어두워졌잖아요 응 안 어두워졌는데 아 그래? 나 안 나가 있는데 아 그래? 나 방금 블라인드 돼 있었는데 아 그래? 해외 있어 x4 죽어 펄 펄 cla 펄 펄 펄 펄 펄 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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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흫 나나형도 무서워하네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쪽은 왜 쪼는거야? 음? 설마? 으흐흫? 으흫흐흐흫 눈을 터라 눈을 떠라 나 AB발전기 좀 찾아봐 성윤아 내 뒤에 이거 성윤이 맞지? 차빈님 물이랑 떨어졌는데 차빈님 뭐해요? 그거 빨간색에 마우스 안나가게 해야돼요 야 이거 가짜다 나 발병기 켰어 나 발병기 켰어 하지마 하지마 ESP 소리나 하지마 하지마 개웃기네 진우님 이거 아까 메이브 어떻게 보셨었어요? 탭 탭 탭 눌렀는데 나는 뭐 안있지 진짜 탈모컨대 우리팀 위치는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지원가는 위치가 보여요 어 근데 하이 같이 다니죠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출구에요 어 아니다 어 여기 발전기 있다 어 이게 이게 주발전기 우리 키카드 찾았어 보조발전기를 먼저 켜야되는거야? 이게 주발전기야? 보조발전기 내가 켰어 우리 키카드 찾으면 돼 이것도 켰어 우린 키카드 찾으면 돼 오케이 카드기 있을만한데 저게 D4까지 가야돼 D4 D4에 3개있고 C2에 2개있고 B2도 많다 이거 나나형 아니야? 아니아니네 B2로 가자 B2로 가자 똑같은 애 둘 나오면 그거 잡으면 돼 여기 오른쪽 위쪽 이쪽 문으로 가면 나나형 있어요 여기로 가면 안되면 나나형 있어요 A3 통해서 가야돼 어 가세요 아 여기 길이 없다 어 이거 뭐야 발전기 이거 돌린거구나 뒤쪽 문 열려? 아 저기 나나형 존버하고 있는데 빼서 좀 돌아가자 이거 크게 돌자 어 A2 여기다 이런데 다 뒤지면은 카드키 있을듯 없을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보여 그 약간 초록색으로 내 옆에 누구? 아 이거 소민이구나 응응 길이 너무 어둡냐 길이 너무 어둡냐 어떡해 사기..사기 키 해놓고 저러네? 저 방금 어두운데 좀 가아야될 고차필 가아야될 앞으로 가아야될 어? 나? 방금 화면 몰라있고 여기 왔던데야 여기 아니야 어 여기 길있잖아요 아 여기 나가는 문인데 거의 못가잖아요 펌 눌러가지고 한 바퀴 쭉 돌면됨 우리가 여기 나가는 문이죠 출구 B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돼 아래쪽으로 내려서 B 원쪽으로 가야됨 C 원이나 아이고 아이고 어? 나 왜 뭔데 나갔지? 어찌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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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형님 혹시 어찌라는거에요 그거 A4 나 땡이 O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그거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거죠? B 이케 여기 여기 왔던데인데 여기 왔던데야? 그럼 D로 가야되는게 맞는데 어 여긴 C C원은 연기 아냐? 누가 오면서 발견을 못했나본데 우리 카드키를 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C2 여기가 어떻게 나가냐? 아 여기구나 여기도 아닌데 엥 엥 깡깜쓰 여기 인성질조냐 여기 팽팽이 돌 수 있어 엥 깡깜쓰 나가누면 바로 앞이다 아 아 나잠이 발전기 다 돌리고 이쪽 이쪽으로 아냐는구나 시바 내 앞에 나놔야겠는데 레이더에 잡히는데 막 나도 참님 불러가면 안돼 야 이거 플래시라이트키 뭐야 회전이란다 아 예쁘구나 우리 말소리가 잡히기 쉿 쉿 아 변장했다 저기 변장했다 사람으로 변장했다 절단속지 퐁이님 어딨어? 응? 나 앞 앞까지 왔어 야 앞에 있는거 퐁이님이야? 아 이케 안아 이케 빈자 지금 어디임? 나 형한테 가고 있어 우리 D6 나 D2인데 닫은거임 하이 하이 문아임 D1 D1에 카드키가 있나 없는데 D1에선 없고 D4나 D4나 A1 방 안쪽에 있어 D3가 어디야 아 여기로 쭉 가면 있다 D4가 홍로 쭉 가면 D4 있다 이쪽에 건너가면서 카드키 젠데로 어 찾았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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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영주권 확인하라는데 바로 앞으로 여기는 D4 나 나 나 나 나 너 죽었다 홍아 너 길을 막고 있으면 살릴수가 없는걸 저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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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D6인데 B1 형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C1 이거 열어봐요 여기 C1 내 쪽 내 쪽 어 이거야 이거 C1 조금만 기다려 어 아 나 C1 살릴 수 있는데 나 C1 살릴 수 있는데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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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살리는게 8초 걸려요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흫 흫 레이더콜 근데 이거 어떻게 살리는거야 아니 왜 살려지는거야 원래 의무병만 살릴 수 있는거 아니었어? 쁘 이제 나가.. 나가기만 하면 끝이거든? 저 뭔 소리야 이거 성유냐? 내가 여기만 하면 끝 어 나야 나야 야 차비님 어디서 죽었어 우리 아까 그 카드키 일직선으로 달려가는데 복도에 비원 복도인거 같은데? 앞에서 안살려는다 여기 있다 내가 살릴게 너 쏠 수 있지 아니 나 못살아 그럼 니가 살려봐 안살려지는데 나 살리는게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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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다가 아임 정확히 두고 해야돼 야 멈췄거든 멈췄거든 뛰어뛰어뛰어 반대로 뛰어 좋네 뛰어 내 뒤에 나나의 영혼은 중 어 탈출했다 이거 여기거든 출구 벌레컷 컴퓨터 해야돼 야 잠깐만 15초동안 컴퓨터 해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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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이 쏴줄거야 쏴 그렇지 15초라고? 5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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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2초 1초 얘기좀 보여주세요 얘기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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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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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가고 싶었어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고창이가 날 나가고 싶었어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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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아 내가 막았구나 차빈님 차빈님 살인마 한 번 더 해볼래요? 미안 미안 오케이 오케이 사빈님 살인마 막판 한 번 해줘 오케이 뭐 할까요? 무서운거 할까요? 아니면 딴거 할까요? 아무거나 한번 해봐요 멍구 빼고 오케이 그러면 다른거 해본 PM56 이건가? 이거 해본 아니야 엠마? PM56 해볼래요? 한명만 잡아도 이기는 혜자님이면 예 재밌었으면 좋겠다 아 아 진임 아 이거 적응되니까 은근할만하네 게임 멍구 멍구가 개똥 쓰레기였던거네 그냥 리얼리얼 특히 멍구 아까 그만나오지 않아 아까 그만나오면 레전드야 어 방금 했던 맵이네 아 그러네 하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하잉 맨디가 안 돼 카드키부터 이게 살리는게 우리가 지금 D3 아까 10초 올리더라 D3 위쪽으로 가면 D4 D4에서 아까 우리가 카드키를 주었어요 여기 지나서 여기였는데 없네 이번에 없고 여기 잠깐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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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깔았으면 여기 혹시 도망갈때 나중에 여기 쓰세요 천천히 돌아가면서 보자 여기 뭐 있는지 D4쪽에는 없고 이러면은 C2쪽이나 B2 B2가 제일 스팟이 많이 되긴 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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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튀어 쏘고 튀어 못 맞췄어 미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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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MP있음 여기 EMP있음 여기 EMP있음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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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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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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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발전기 나 고치는 중 수리 중 발전기 수리 중 EMP 깔았어 EMP 깔았어 내가 내가 하나 다시 트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 D5인가? 고쳤고 밟았음 여기가 D3 아 쭉 올라가서 D4로 간 다음에 D4에서 오른쪽 위로 나가야겠다 한 바퀴 돌았네 잠깐만 느낌이 안 좋은데 옆쪽에 이쪽으로 나가면 나가면 맞나 이거 지나가면? 어 여기 나가면 나와 여기 나가면 나와 여기서 나간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기서 왼쪽 복도야 이러면 아 여기다 D5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D6쪽으로 나가서 어? 이쪽 아닌데? 어 아닌데 여기 거기가 걔 있는 쪽인데? 아 근데 D6로 나가서 B2로 가긴 해야 돼요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깔았으면 일로 오셈 맞췄고 오른쪽 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어휴 불쌍해 여러분들 여기서 카드 키 찾으면 됩 카드 킵 EMP 한 대 더 맞았고 기슬이 나이스 나이스 롤잼 나만 아니면 돼 왓다 나 없어 지금 이리 쓸 수 있는데 들어와 들어와 나나 형인 방금? 나 아니야 방금 히지 말고 걸어 빠졌고 빠져 뛰어 뛰어 휴 갔다 전사랑 복선이 무서워요 불까? 불까? 오케이 야 패있다 휴 아 근데 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네 머리 쓰니까 재밌는 거 같아 말투 왜 이래?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오 휴 오 휴 어디야 존나 무서워 나 방금 나 방금 캐미디아 들어가서 살았어 오 존나 무서워 나 지금 장난 속이야 우리가 A4잖아 A4쪽으로 쭉 가서 A1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D6 아니 반대로 가야 돼 A4쪽으로 가야 돼 아 1조정은 못어 하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D6th2 들어가 D6 들어가 D6 들어가 D6 들어가 D6 들어가 D6re 엘로가야 될 것 같은데 A3 아 여기 여기도 카드컴 필요 카드킴 필요 영주권이 뭐야 이거 영주권이 영주권이 툴나 뛰어 나 이제 2NP 없어 나 이제 2NP 없어 나 이제 2NP 없다고 들어가 빨리 문 닫어 문 닫아 아이시 아잇 뭐해 나가 얘들아 빨리 빨리 얘들아 빨리 잠시 가줘! 문까지! 나 케미넨 아닌데 앞에 발소리 들려. 존나 무서워. 레이더 좀 켜줘, 레이더 좀! 야 내가 피! 야 내가 피! 야 케빈은 문 열고 다녀 존댓어 나 리바이브 좀 해주실 분 케빈은 안에 있는데 케빈은 문 닫고 리바이브 좀 해주라 이루진 아니라도 돼요 어 뭐야 건너편에서 되냐 이거 혹시? 케빈은 문 닫고 문 닫고 하면 될 듯?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고 해 문 닫고 해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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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있어 우리 총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쏘고 나가야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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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닦당벌레 카드키면 카드키면 제일 어렵다 카드키면 있으면 다 끝났는데 A1을 달려서 A2로 가야돼 여기 A4거든? 여기 복도를 쭉 달려서 G6인데 여기 아 우리 반대편으로 뛰었는데 또 하아 나 여기 길 어려워 한 바퀴 돌아야 돼 D5쪽으로 한 바퀴 돌자 여기 어 여기 길이 없다 야? D5 길이 없다? 여기 여기 D5 여기 D5 길이서 길이서 나 총 4발 지금 나 2발 여기 왜 문 안 열려 아 아 어 누구 잡혔다? 어 나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바로 사망이야? 살려 얘들아 살려줄게 계속 살려 무서워 응 흐흐 진짜 무섭네 아니 이거 게임 재밌다 성현아 너 캐릭터 뭐야? 레이더 가능? 나였는데? 손 뻗어지는게 안 돼 나부터 살려봐 나부터 나 나 이료진이거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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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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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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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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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이런 오오오 이런 사라지는건 배터리 찾아야돼 D1에서 D2로 간 다음에 A4를 통해서 D6를 통한 다음에 D6에서 D2 D2를 통해서 여기서 나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돼 D3 왼쪽으로 가는건가 왼쪽으로 갔어야되나 D6 D6 통해서 A4쪽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A4를 쭉 달려서 왼쪽으로 꺾어 A4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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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 D6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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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으면 안되는데? 여기 아까 거기잖아 카드키스팟이 여기밖에 안남았는데 이제 우리 안본데가 있나? B2 봤고 C초를 안본거 같은데? 아 C초를 안봤나본데? 내 앞에 어디야? 너? D3 나 죽었다 이거 살 수가 없다 잠깐만 저거 무적이야? 저거 무적환정이야? 잠깐만 나나 형님 여기다가 우리 두고 저기 C2로 가봐요 C2 반대편이요 A1 달렸으면 C2 목도로 가봐요 레이더 켜줘요 나나 형님 아 죽었어 얘들아 힘내 아니 여기 아니야 일로 오면 안돼 나나야 너 어딨어? 여기 어디야 A4 잠깐만 A1 A1으로 가라고? 반대쪽으로 뛰어서? 오케이 이해했다 앱이 너무 어려워 A3 차비님 성윤이 시체 캠핑하는데? 와 캠퍼야니 아 아 나 걸렸다 안돼 안돼 아 길이 이상해 좀 형 저 인간 다 열고 다니니깐 숨을 생각하지마 나 아 아 아 아 와 벽 뒤에 숨어있었어 와 존버 개탑 소름 와 야 야 성윤아 너 이거 안살려줘 일어나 형 어그로 나야 형 도망쳐야돼 나 나나이 카드키 빨리 찾아 나나야 아니 뭐해 C2로 가 C2로 어디야 모르겠어 오디션 이겼어 살았다고 A4로 쭉 달린 다음에 여기서 A3 아 A3 아니야 반대편이야 여기 반대편이야 이쪽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 거예요 잠깐만 앞에 사람이 있는데 나나이 총 있지? 총 있지? 총 있지? 여전히키게 40초 미ци merely 주연전 copiness 여기 전문이네요 문 어디야 tenían 소리 저기 WG 죽었다 가득 키 maybe 나 쳤어 쳤어 시...시...시원 내 뒤에 있어 시바나 무서워 아 우리 못나가는 거야 1분 동안 안 나가면 시간차ometer 있어서... 아 제발 아악 너로 두다가 형경 너로 두다가 우리 처음에 그곳에 있었어 가득히 처음에 여기 없네 하면서 내가 모든 이곳에 있었어 너라도 나가 너라도 나가 내 위치 아는데 이 인간 거긴 살아있어 아 개 잘했는데 이번판 어께 아깝다 어 잘했는데 나나 님 이제 그거 봐야 돼죠 아 그래요 하나 더 한바닥 김풍살 인 마 아 이번에 이렇게 무서운 거 할 거니까 그렇게 바라며 아까 기는거 없나? 겁나 무섭다라 내가 그거 해줄게 엠마? 어 근데 엠마는 진짜 무섭더라 엠마 개 털리던데? 거미인 줄 알았어 거미 아 근데 카드키 찾는거 재밌다베 익숙해지니까 좀 재밌는 게임이 맞네 카드키 좋댔구요 그 달리는거 아 이 새끼 연기왜이래 엠마 여기 카드키나 봐봐요 D3너머 D4에 같이 다니죠 일로 네 여기가 D3너머인데 여기 카드키가 스팟이 두군데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 아까 아까 이쪽도 없다 온다 온다 여기 없으면은 일로 가야됨 잠깐만 여기가 일로가 일로가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다 못 맞췄어 괜찮아 너도 안 죽었으니까 너 죽은거 아냐? 내 뒤에 님들 오고 있었던거 아니에요? 아니 그 뿐인거였음 야 저거 왜이렇게 빨리 풀려? 길막하면 안돼 길막하면 안돼 길막하면 안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왜 계속 핑크빙글 돌아서 받는거야 아 아 기리끼리 저 리바이브 해주실 분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오케이 도우핑 돌아서 가는 중 2눌러야되요 그 리바이브킹 2임 왜 안돼? 병넘어서 지금 뒤에 병넘어져야됨거 병넘어져야됨거 병넘어져서 반대편에서 죽은거에요 아 맞네? 아씨 아 일부러 플래시 끌고있었는데 비켜줘 이거 생선자가 어렵다 이것도 아 무서워 아 개무서워 아 무서워 여기 온다 비켜 나 우리 아까 그 카드키 주웠던 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디에 웃어? 우리 다 죽었다 아 이거 왜 땅속에 박혀있어? 시체 이거 왜 땅속에 박혀있어? 시체 모름 어깨털려? 그 손 손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데요 안떠요 에임 흰색으로 뜨던데 아 안떠 땅속에 박혀있어 나 못살리나봐 그러면 아니요 차비님 케빈은 안해주는거에요? 이거 살릴 때 아니요 케빈이 밖에서 죽었어요 어디야 이거 살릴때 플래시 끄고 살려요 이거 플래시 진짜 잘 보이더라 맞아요 플래시 물빛 꺼야됨 함성 스물때 엄청 잘 보이 저거 옷장 안에 들어가있어도 보여요 플래시 켜놓으면 나 위에 있어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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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스케일등이 위에 올라가있었거든 살리는 곳 위에 바로 환장이 벗쳤어 아니 근데 이거 억울한게 야 성윤아 다시 해야돼 왜냐면 억울한게 차비님이 버그 때문에 안살려줘 시체가 땅에 박았어 나 어떡하지 야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세상까지 가는거야? 아니 근데 저런 캐릭터도 있구나 신기하다 와 쩐다 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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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인가에 아 나 총없다 제기를 아 총 나는 줬어야 했는데 나 땡이가 총 쏘고 내가 딴거 했고 살리는거리게 괜찮아 근데 캐릭터 못 가꾸지 못 정하지 않아요? 엠바는 네 전기축역 양은 무료하는거 저 아까 그거 다 나은거 나 했던거 나 있던거 이거 멍구맵인데 멍구 개꿀잼잼잼잼잼잼 배터리 찾음 배터리 찾음 도끼 찾음 도끼 찾음 도끼를 왜 주워 도끼를 왜 주워 안주워지잖아 그거 저 앞에있다 네 일로와요 그냥 붙어있자 어쩌라고 잡아 잡고나면 그냥 쏟내잖아 어? 쐈어 쐈어 다가가 오과아 죽었어 쐈는데 저거 한번 무시하냐 한번 무시함 아 인정사 리포네 운수장 개못하네 우리 어디서 지내요 나 세개 맞췄는데 딱받아 김신대만 살아서 튀었지 와 근데 진짜 빨리 풀린다 저거 엄마 사귀네 엄마 김사균 이렇게 만든거야? 봉컷 빡세다 멍구는 캐릭터 디자인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속 한 10%만 올려줘야겠던데 대체 멍구는 왜 그렇게 됐을까? 멍구 멍구한테 뭐 악감정 있나? 혹시? 멍구 불쌍해 이거 방팔 아니야? 이거 방팔 아니야? 아 저거 해골이 한 번씩 꺼요 아 죽었다 나 이거 성은아 한 번만 절대 안 되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10분도 안걸린거 싫어? 너 잃어 어림도 없지? 너 잃어? 나쁜 마음 먹으면은 다크 히어로 다크 히어로 주구한 역할이다 나나 형님 한 번 더 할래요? 그거 그거? 그 살인마 게임 재밌네 이거 생각보다 난 살인마에 너무 신물 났어요 아까 멍구 한 번 해보고 나서 족같아서 더 이상 살인마 하고 싶다 멍구 같은 캐릭터에 신물이 나서요 어 이번 맵은 아 퓨즈 찾는 게임이다 경찰서 아 퓨즈 이게 조금 퓨즈같은게 스폰되는 위치가 좀 나 이거 왜 레이더 없어 이 캐릭터 나 있어 나도 있어 나 이거 아니 뭐야 우리 의무병 없어 그러면? 나야 나 의무병 나야 근데 나는 왜 레이더 없냐? 레이더 탐지병만 쓸 수 있을걸요? 레이더 탐지병만 쓸 수 있을걸요? 우리 죽었는데? 아니야 아터졌는데? 음 오디션도 이기고 EMP도 터트리고 크흫 나 지금 고였어 피지컬 지금 김실프가 와도 못 이기는 상태 어?! 아 아까 맹 마다의 방 전 되는데 안녕하세요 인 선물이 아니게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근으로 해 보는 데 토 진짜 진짜 호구 같은데 아니 이거 템으로 피지 위치를 좀 confir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지 어디야 아 여깄다 뭐야 이거 아 아 아 어 어, 가는 곳을 모르겠어, 이미 분 다 똑같아 보여, 사무실 때문에 어 어, 찾은 것 같기도? 아니 무빙 개잘 쳐, 나나영 모임! 퓨즈 있어야 돼 어... 총 사주실 분? 나 없어 나 땡기가 틀렸어 나 땡기가 틀렸어 저게 오디션 대부분 하려면 1평 더 밟아야 되거든 히힝 싸우초로 돌아왔어 싸우초로 돌아왔어 음, 거의 벌초였죠? 여기가 출구자, 출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EXIT 퓨즈가 정면으로 나간 다음에 통로 쭉 따라가서 큰 방에 2개쯤 나 스폰 될 확률이 있고 큰 방에 4개 스폰 될 확률이 있는데 방 큰 거에? 거기 없으면은 나가서 오른쪽 나가자마자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지? 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 쭉 간 다음에 쭉 간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어? 여기 아닌데? 여기가 화장실 방이고 더 가야되나? 더 나가서 오른쪽인가? 아, 긴 통로 여기다 여기서 오른쪽에서 어? 쭉 간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가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어디야? 어? 감전 나 바로 죽었어 감전시켰는데, 까비 음 살릴 수 있을까? 있다가? 어, 퓨즈 바로 뒤에! 아, 문 나오잖아 어? 문 나오잖아 바로 뒤에 퓨즈 오른쪽 방 오른쪽 책상으로 문쪽 문쪽 책상 나가는 문 아까 들어왔어 어? 어? 아 뭐야, 내가 아니라 차비님이잖아? 아아아아악 저 사람 오디션 개못하는데? 나 퓨즈 찾았어 아, 이제 퓨즈 꺼봐라 아, 이제 퓨즈 꺼봐라 차비님 죽겠다 이거 총 몇 초? 나, 11초 나 총 있는데? 아 근데 걸렸어 어 됐다 진짜 굿 이제 퓨즈 꽂으러 어 퓨즈 꽂으러 가자 퓨즈 이쪽 아닌가 여기서 나가서 차빈이 나 한번만 더 할 수 있어요 견제? 성윤이 살리고 가게 됐다 굿 퓨즈 이쪽 맞지 어 여기 맞아 여기 여기 오케이 성윤이가 돌리고 있어 나랑 차빈이 돌아오면 쏠게 성윤이가 돌려 차빈이 일로 오고 퓨즈 꽂아줘야돼 차빈님이 꽂아놨어 아 내가 해야돼 내가 해야돼 아 차빈님이 해 성윤이 EMP있지 아니야 나 꼽았어 꼽았어 퓨즈가 필요하지 나 안돼 안돼 내가 해야돼 차빈님이 하고 성윤아 EMP있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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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어? 응 키카드 키카드 키카드는 키카드 있는 방으로 가야돼 키카드 있는 방으로 여기가 어디야 지금? 아 쭉 나가서 그냥 바로 위네 어 야 잠깐만 오케이 가자 오케이 바로 여기 아니야? 여기 맞나? 아 여기 아닌가? 아흐흐 처음으로 오셨는데 여기? 아흐흐흐흐흫 아니야 여기 여기 맞나는지 키카드 안보이는데? 오옹 으흫흐흫흥흫흐흫흫흫흫흐흫흫 누군가 나 길막에서 죽었다!? 나? 그거 나? 아이고 길막이 너무... 아이고 떨어져서 걸어다녀야 되나? 쟤 캠핑한다? 캠핑한다는데? 저거 나 아닌데? 성균인데? 나 2초! 나 2초! 나 2초! 나 이제 ON! 이거 쏘고 살리고 한 번 더 쏘자 그럼 둘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비님 저를 살릴래요 성균 이거? OK OK 잠깐만, OK 갈게요 간다 돼! 나살 리는 중 살리는 중 Strom! 쌀쌀쌀쌀쌀쌀쌀. 살렸쌍? 야 야 성균아 가자 나가 빨리 나가, 나가라고! 걷나뻔에 있어 나가 아 빨리 나아가 아이씨 들어왔다 썼어 카카오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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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성근아 나 보이지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사람 여기 주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여기여기여기여기 가능중 어깨나가 여기서? 문 열어 그냥 문에다가 누르면 될걸? 성근아 살려 2초야 2초 니가 2초야 그냥 서서 살려야돼 앉으면 안돼 살렸는데? 왜 안사람아? 2초 맞아? 한번 더 쏴 나 바람살리기 이거 열일때까지 도망가야돼 열일때까지 도망가 도망가 한바퀴 돌아 한바퀴 돌아 다같이 다같이 어 뭐야 나 죽었네 이거 살려봐 성근아 나 1초 나 1초 야 서서 나가나가나가나가 나 안음직여져 나 안음직여져 왜 안음직여져? 버그야? 어 됐다 사비님 반대에요 나가 반대야 알Jean 살인마 살인마래요 한 명도 못찾는 데요 개못한대요 개못한대요 개못해 개못해 나 살인마 막판으로 그럼 한번 할게요 제가 멍구 해줄까? 에반거 같아 멍구 에반거 같아 다시 있어요 멍구? 다른거 해드릴게요 안해본 거 하셔도 돼요 안해본 살인마 애들이 들어오세요 네네 나는 어땠어? 죽인 사람이 2초만에 깨어나는 기분 정말 어땠어 아 이렇게 웃겨 곧나 빨리 살려 아 이게 힐러가 중요하네 살리는데 아 여기구나 1번이 블링크 오 이렇게 오 야 한발 뺏고 아니 ㅅㅂ 야 아니 티백잉까지 하네 아 까비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빠르네 아니 개빠른데 왜? 오디션 누구야 이거 쩌네 빨라 아니 오디션 개빨라 누구야 총 지금 몇 발 뺐지? 꽤 많이 뺐는데 하나 컷 하나 컷 아니 의문병 아니 의문병 개오빠잖아 앞에서 살리고 가네 EMP 지금 세발 뺐죠 EMP 세발 뺐으니까 EMP 하나 남았거든 이거 다음 다음 것까지만 빼면 EMP 아무것도 못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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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한번 밟아주고 빼자 굿 이러면 EMP 없거든요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버그 걸렸다 이사람 버그 걸린거 냅두고 못 움직이는거 버그 걸린거거든 다른사람부터 아 아 아 아 아 아 너 EMP 없잖아 성윤아 너 EMP 없잖아 너 티빙이 하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에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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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4개 EMP 4개 EMP 4개 한 번에 다 쓰고 나가지고 티빙이 가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짐 수고 아 티빙이 누구야? 티빙이 누구야? 뭐야 그거? EMP 4개 한 번에 다 써가지고 살릴 타이밍 못 잡은 김뿡의 패배 той 아 이거 솔직히 웃겼잖아요 으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하고 싶었어요 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게 살리는 사람이 EMP 깔아놓고 살리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구 worker 맞아. 좀 그건 있어. 아, 개쉽네요. 이지! 성현 차이! 응, 성현 차이! 맞아, 맞지?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꿀잼. 난 진짜 무서운 게임 한 줄 알고 긴장을 받는데, 재밌네. 나도. 나 긴장을 엄청 받는다. 야. 언럭키 데바데네. 이거 좀만 다듬으면 재밌겠다. 아, 재밌다. 좀만 다듬으면 럭키 데바데도 가능했을 텐데. 근데 멍구 때문에 게임 지우고 싶었는데, 처음에. 멍구가 너무 쓰레기야, 근데. 근데 멍구가 에너지는 진짜 빨리 차고 다 좋은데 기본 스펙이 너무 후려. 너무 후달려. 저거 두 명 이상해서 같이 다니면 멍구 아무것도 못해. 따라오는데 이미. 맞아. 스프린트 빼고 도망가니까 거리 벌려서 아무것도 못해, 멍구. 멍구. 멍구 쓰레기 같네, 진짜. 맵을 좀 많이 탈 것 같다, 멍구. 그, 뭐냐? 우리 처음 했던 맵 있잖아. 다리 있는 맵은 좀 그래. 다리 있는 맵은 멍구 답이 없고요. 안 넓은 맵? 좁은 맵? 네. 그, 처음에. 카드키랑 발전기 돌리는 맵. 아, 응응. 엠마는 그거 뭐야. 또, 천장 없으면 또 쓸 스킬이 없어. 어. 아, 맞네. 천장 없으면 못 쓰는구나. 개굴들. 몰랑했을 수가 없습니다. 재밌다. 아니, 재밌다. 게임 생각보다. 재밌다, 재밌다. 아, 소소했어요. 재밌다. 재밌다면서 소소는 뭐야? 소소면 별로라는 거 같아. 소소가 별로야? 그저 그랬다니까. 그저 그랬다. 평범했어요. 음. 너무 재밌진 않았어요, 근데. 아, 나 진영이 있잖아. 진택으로 화내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나도 처음에. 하하하하하하. 맨 처음에. 난 그거 진짜 존납을 받았는데. 하하하하. 개꿀짱. 아니, 어떻게 저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개꿀짱. 우린 재밌었어. 고것 맞지. 처음이 멍구여서 오히려 우리가 좀 적응을 빨리 한 거 아닌가? 고것도 맞지. 그치, 그치. 멍씨박해. 하하하하. 이렇게 까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흥흥흥, 흥흥. 이렇게 Klein. 하, 흥흥흥. 하하하하.